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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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영 제3101호 주체백의 2013년 4월 4일 문기창, 리의정, 리신웅, 최숙명 동지들에게 김일성 상을 소유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당의 사회주의 문명국 콘솔구상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과 기술인재 육성, 국보적인 예술작품 창작 형상에 크게 이바지한 문기창, 리의정, 리신웅, 최숙명 동지들에게 민족 최대의 명절인 타양절에 즈음하여 김일성 상을 소유한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상의와 불멸의 업적을 천추만대에 빛내여 나가자 위대한 김종은 동지를 용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자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연회비원장으로 추대되신 스무돌 경축 조선인민군협주단 음악무용총합공연 백두산 청대로 최후 승리 똘 7위가 9.1 사회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김용남 동지, 박봉주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과 우당위원장,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중앙기관의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 내무군 장병들, 형양신의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와 사회주의 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 부부들과 무관 부부들이 공연에 초대됐습니다 혼성합창 최고사령관계 날리며 승리를 떨치리 조선의 긴 여성정덕창과 방창 전선길에 눈이 내리며 무용 우리의 청대를 비롯한 다채론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우리 저국을 조남무족의 군력을 갖춘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견시켜주신 위대한 김정일 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격저 높이 구가했으며 경위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서 최후 공격명령을 내리신다면 심략의 무리들을 이 지구상에서 모조리 쓸어버릴 백두산혁명강군의 기상을 힘있게 펼쳐보였습니다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의 정신을 높이받들고 경위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반미 대결전과 사회주의 강성국가 권선에서 최후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모든 것을 다 바쳐갈 철속의 맹세를 다졌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스무들 경축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시와 노래 모임 조선의 힘이 9일 청년정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경축시 4월의 환희 남성중창 동해본적 서해본적 빨지산 시기로다 소압창 수령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김정은 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를 비롯한 여러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것은 온 나라 전체 인민과 청년들이 받아하는 최대의 행운 최대의 경사라고 격저 높이 구가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용도 따라 주체의 강성국가 건설과 조국통일비업 실현에서 선군 청년 전의의 번분을 타이갈 불타는 교리를 다졌습니다 평양시가 선군문화의 중심지 번복이답게 전국의 앞장에 설 때 대한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온 나라를 선군문화가 구현된 사회주의 선경으로 전변시킬 때 대한 당의 뜻대로 만경대 구역에서도 일꾼들과 주민들이 한 사람같이 떨쳐나 공원 건설에 성실한 애국의 땀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평양시를 주체 소순의 수도 선군문화의 중심지로 꾸리기 위한 덴바람 속에 노도나도 떨쳐나 저국의 향토에로 심장을 불태우는 일꾼들과 주민들의 모습은 시내의 것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민군 군인들의 열렬한 애국심과 헌신적인 투쟁기풍을 따라 배워 요기 파이걸공원에서도 선색없이 꾸려놓은 공원을 잘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 그리고 끝없는 헌신의 열정이 애국의 정신세계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 일을 시켜서 합니까? 이 공원을 정상관리하는 것이 우리 공원관리공들의 마땅한 범분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화북지방에 있는 고기압과 조선 동해 북부에 있는 조기압골의 용량으로 동서해안의 대부분 지방에서 주로 개인 날씨였으나 온천 처당 13m, 남양 12m, 사립원 11m, 선천 10m의 비교적 샌바람이 불면서 날씨는 쌀쌀했으며 강계, 해산, 해주, 원산에서는 약간의 비와 눈이 내렸습니다 위송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지방에 높은 층 구름이 끼었으며 북부 내륙지방에는 낮은 층 구름이 끼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8도로서 평년보다 8도 낮았습니다 내일은 4월 10일 수요일, 음력으로 3월 초하루입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중국 화북지방에 있는 고기압과 조선 동해 북부에 있는 조기압골의 용량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소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용하 1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11도 정도로 예정됩니다 백두산 미룡, 남소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소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소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청진시, 남소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함흥시, 남소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원산시, 남소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신희주시, 남소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평성시, 남소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사리본시, 남소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해주시, 남소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개성시, 남소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현재 불고 있는 바람은 내일 새벽부터 약해지겠으며 내일 낮 최고기온은 대부분 지방에서 오늘보다 3도 내지 5도 더 높아져 날씨는 비교적 따스하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영하 10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거성지방으로서 1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북소풍이 불다가 남소풍이 8m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1.5m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작은 배들은 주의하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